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창살에 기대 거친 숨을 내몰아쉽니다. 괴로운 듯 엎드렸다가 자세를 바꿔 눕고 사육사의 격려에 다시금 힘을 냅니다. 1시간 넘는 진통 끝에 쌍둥이 언니가 우렁찬 울음과 함께 세상으로 나왔고 얼마 후 두 번째 진통 끝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새끼들을 물어 품에 안고는 정성스레 핥아줍니다. 각각 몸무게 180g, 140g의 암컷 쌍둥이입니다.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동물원 측은 아이바오에게 임신 징후가 보이자 24시간 내내 보살피며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해왔습니다. 2020년 7월 첫째 푸바오를 국내에서는 처음 자연 번식으로 출산한 러바오 아이바오 부부는 이번에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출산 기록도 세웠습니다. 쌍둥이 탄생 소식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축하글을 게재하고 중국 매체들도 관련 기사를 전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몸무게 98kg까지 성장한 첫째 푸바오는 만 4살이 되는 내년 짝을 찾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환 전 푸바오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쌍둥이 동생 출산 소식에 아쉬움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푸바오 가족이 사는 에버랜드 판다월드에는 2016년 개장 이후 관람객 1,4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LIVE 저희 channel 3월 16일ä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